물지 말라고 이것도 삼목 하시죠 이거? 삼목 헐벌라기 쉬운데 이거? 가치가 안되니까 그렇지 삼목해갖고 1년 키워고 삼목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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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요거 삼목하면 이증은 뿌이고 후룩 내 아니 삼목해갖고 1년 키워서 1년 안 키워 필요도 없어 천원, 이천원 나오는데 해야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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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기로 파는 거니까 크기로 크면 좀 좀 이상하네 경제적인 게 같이 계셔야 하는거지 맞아요 애플민트는 왜 사진거에요 애플민트? 애플민트 애플민트 저게 하려고 그랬어 뭐 원래 뭐요? 그거 10그릇 1000원씩이잖아 잘라서 인터넷에서 팔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자 하나 네모나 한 번도 있으면 됐고 네 네 네 상대방